북한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국회원 구성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추가로 기소된 검찰의 비판을 이어 왔습니다. 증거나 뭐나 이런 것들은 떠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북한 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판단은 역사와 국민들이 직접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적 위험 방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며 법사위는 사법부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협상은 여전히 진행이 멈춰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직접 결정할 의도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6월 임시 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원 구성 법적 기한이 이미 지난 지 열흘째입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